네 앞줄과 뒷줄 잘 보이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웃는 남자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남자에서만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두 분입니다 허재현 고예인님 네 네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에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즈가 너무 지금 목속 같아서 약간 바이올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너무 좋은데요? 네 바이올리니스트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앤 여왕과 비너스 의상을 각각 입고 와 주셨는데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지금 김경선 님께서 입으신 게 대형제구의 통치자인 앤 여왕 복자를 입으셨습니다 네 포즈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네 네 좋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뒤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다음은 여태이다 네 근원있게 등장하셨습니다 포즈 취해주시고 정변을 향해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조시아나 여공장 부유하고 아름다워서 세상 만성한 지루한 여인 역을 마치셨습니다 네 정면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셔터 소리가 엄청납니다 네 셔터 소리가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하튼 존재들이죠 네 정면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왼쪽도 한번 보고 하트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고 하트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루스스 역의 민영수 역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앞을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른쪽도 보고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청년역 맡았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양한 포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가운데 보고 포즈 취해주시고요 열기가 뜯었습니다 네 왼쪽 보고 포즈 취해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고 포즈 한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파이팅 좋습니다 네 아 열기가 뜨거워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운전 남자 프레스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